아드리아해의 수평선과 좁은 모레 언덕으로 이어진 Sveti Stepan. Sveti Stepan을 잇는 모레 언덕의 양옆에는 두 종류의 해변을 즐길 수 있다. 왼쪽 해변은 붉은 색을 띠는 조약돌로 가득하고, 조약돌은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그 색이 한층 짙어진다. 반면에 불과 몇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오른쪽 해변은 자갈 하나 없는 모레 사장이다. 예쁜 미니어처를 닮은 Sveti Stepan. 현재는 한 민간기업이 고급 호텔로 운영하고 있다. 1940년대 말에 고급 휴양지로의 변신을 선언한 Sveti Stepan은 그 후로 유명인들과 부유한 관광객들의 전유물이 됐다. 이곳의 하루 숙박비는 최저 200만원부터 시작된다. 이곳의 하루 숙박비는 최저 200만원부터 시작된다. 이곳의 하루 숙박비는 최저 200만원부터 시작된다. 이곳의 하루 숙박비는 최저 200만원까지 시작된다. 이곳으로시켜취한다는 점은 최저 100만원까지 시작된다. 감사합니다.